안녕하세요. 공직채용정부의 이지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희망 퇴직까지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이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무원에 대한 인기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데요. 좋은 근무 조건과 더불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큰 장점까지 공무원의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공직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정보들 모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4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26개 직위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직위라는 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의 직책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초에도 개방형 직위 채용이 한 차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기관들이 채용에 나섰습니다. 임용 예정 직위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정성과심의관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서울관학지청장을 채용하고요.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정책과장과 안동대 대외협력과장,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생정실장, 덩상대 대외협력과장을, 국방부에서는 인사기획관과 법무부 관리관을 채용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을, 기상청에서는 지진화산정책과장을 채용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립종자원장을, 문화책관광부에서는 국립현대미술문화관장과 국립진주박물관장, 국립남도국악원장을 채용합니다. 또 지난 7월에도 채용을 진행했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요. 이번에는 국립과천과학원장과 우정사업본부 대전둔산우체국장을 채용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창의산업정책관을,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모집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주 칠레공사 참사관과 주 카자흐스탄공사 참사관을 채용하고요. 통계청에서는 경인지방통계청과 동남지방통계청에서 근무할 인재를, 또 특허청은 디자인심사과장을 채용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을 모집을 합니다. 임용기간은 3년이고요. 또 현재 공무원 임용 시 2년이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형태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원 자격의 경우에는 모집 부처별, 또 분야별로 요구하고 있는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모집 분야별 자세한 응시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 인사혁신처 나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원서 접수 곤란한 경우에는 방문이나 등기 우편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등기 우편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인 7월의 마지막 날 31일부터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아직까지 접수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만큼 제출 서류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 지역번호 02-2100번, 6756번, 6857번으로 전화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식품위생직, 농업직, 구급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식품위생직과 농업직, 구급공무원 각각 1명씩 총 2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인데요. 식품위생직의 경우에는 식품위생 및 영양사 업무 등을 맡게 되겠고요. 농업직의 경우에는 가축관리, 착유 등 현장 업무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합농장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요. 농업직 지원자는 담당 업무 및 근무 조건을 대한 문의를 종합농장행정실, 지역번호 055-751-3577번으로 필의하신 이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 자격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응시 연력은 18세 이상에서 정년인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 지원 자격은 식품위생직의 경우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만 지원받고 있고요. 농업직의 경우에는 축산기술사 혹은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축산기능사 자격증 소지 이후에 2년 이상 연구나 근무 경력자로만 지원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대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식품위생직은 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고요. 농업직의 경우에는 가축 인공수정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 3급 보유자의 경우에는 모집 분야 관계없이 모두 우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대사항들 잘 챙겨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죠.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5천 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부착한 응시원서와 주민등록 초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고비서류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7층에 총목과로 방문해 주시거나 등기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대리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대리 접수하실 때는 위임장을 꼭 지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8월 6일 목요일부터 1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지원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751-3141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도 공직채용정보 두 가지 정보 살펴봤는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공직사회로 진출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직채용정보의 이지현이었습니다.